여러분, 지난주 방송 보셨나요? 슈퍼주니어 남미투어 슈퍼쇼5를 위해 저희 슈퍼주니어는 첫 번째 공연지인 브라질로 떠났는데요. 문화와 열정의 나라답게 너무나 많은 팬들이 뜨겁게 맞아주셨습니다. 그 열기는 공연장까지 이어져 이른 아침부터 많은 분들이 공연장 앞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를 응원해 주셨는데요. 투어의 첫날인 만큼 멤버들도 조금씩 긴장했지만 객석을 가득 메워주신 팬 여러분들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남미의 열정이 고스란히 느껴졌던 남미투어 첫 번째 나라 브라질. 이번 주는 더 뜨겁습니다. 올라! S.J.9.3 S.J.9 가만히 조명 오늘 밤 끝을 잡고 널고 다리고 다리고 오늘은 다리고 내 음악에 모두 미쳐 everywhere on radio 내 한마디에 모두 follow everywhere I go 더 외쳐 high, 외쳐 love 오늘 나와 같이 go 한숨에 이걸 좀 확 쓸어버려 Oh my god I'm so hot Come on DJ 떠들어 Come on DJ 떠들어 Come on DJ hold in love I'm a rock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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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격안 좋아 예민해서 건드리면 낮을 만나게 Yeah, I'm a rock star 우리만 놀아 두 번 말하지 않아 몸을 움직여 One, two, one, two 내 맘에 모두 미션 everywhere on radio 노래 한 마디에 모두 follow everywhere I go 더 외쳐 한 외쳐 love 오늘 나와 같이 go 한숨에 이것 좀 확 씻어버려 Oh my god, it's so hot Come on DJ, come it up, come on DJ, come it up, come on DJ I'm a rock star, cause I'm a rock star I'm a rock star, I'm a rock star I'm a rock star, I'm a rock star, I'm a rock star те, те, те 가 누구? I'm a rock star, I'm a rock star I'm a rock star, I'm a rock star I'm a rock star, 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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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mom Tom Tomom Tom Tom But I'ma break it down, yeah I'ma break it down And 숨을 들여 마시고 한 번 더 break it down Come on DJ, come on DJ, come on DJ, come on DJ Come on DJ, go on and loo I'm a rock star Cause I'm a rock star I'm a rock star Who'd you say WellBendsie I'm a rock star Hey, hey I'm a rock star You're gonna get it I'm a rock star I'm a rock star I'm a rock star 더욱더욱더욱더욱더욱더욱더 daha some of a rockstar volont các initiation 그래서 đi. yer00 & stahun cause its a rockstar some of an p-box I'm a rock star I'm a rock star I'm a rock star There's a new moon I'm a rock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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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저희가 슈퍼주니어가 월드투어 첫 포문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게 됐습니다 스물다섯 시간을 비행을 해서 이곳에 오게 됐는데요 굉장히 먼 거리라고 느껴졌었는데 오늘 이 무대에 서니까 여러분과 저희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멋진 무대를 굉장히 많이 준비했으니까 한 무대 한 무대 다 크게 소리 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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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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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공연장 백스테이지. 다음 무대를 위해 전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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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노래 나는 꿈꾼의 히로로 저 끝까지 달려갈 거야 이젠 두렵지 않아 내 곁에 이렇게 네가 있으니까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누월를 위해서 사는 건지 귀를 잃지마 혼자 바보처럼 그때는 어찌 가난쩡 괜찮을쩡 웃고 있어도 가슴을 언제나 덤빈 사망 스스로 자랑도 두 가지 사태 깊은 장점 때문에 나는 내 삶의 히어로 다시 한 번 일어설 거야 우석처럼 빛나는 꿈들이 나를 불러 나는 꿈 또는 히어로 내 곁에 이렇게 네가 있으니까 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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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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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큰 말을 들고 한국어 노래를 따라 부르고 너무 신기했어요 그 자체가 혹시나 나 때문에 이 친구들이 한글을 배웠고 우리가 한글을 전파하고 있지는 않을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원래는 알고 있었을까 이런 거 생각해보면 너무나 뿌듯하고 기회가 되는 좋은 흐름의 자유가 있다 슈퍼주니아 서리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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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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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데뷔 앨범에 수록되어있는 의미있는 곡이에요 저 So I 들러드리면서 인사해드릴게요 이 노래는 당근만 아침에 눈을 뜨면 어젯밤 꿈속의 그대 내게로 와 입 맞추던 그 느낌 그대로 아직 남아 계속 남아 온종일 그대 생각에 붙여 So I pray for you Oh So I So I promise you Oh So I 약속해요 모든 것이 그대라고 믿을게요 그대라고 믿을게요 Will you come to me 나 조금만 더 그대 품에 사랑해요 그대 말로 나 언제까지나 이렇게 사랑해요 그때도 지금도 아직도 가슴 뛰는 말 You love me 기다리죠 어젯하니만 달래서 그대 곁으로 혼자만의 욕심일까 때론 거의 나 그리움에 두려워도 이렇게 한절이 그댈 원하는 걸로 So I pray for you Oh So I So I promise you Oh So I 약속해요 모든 것이 그대라고 믿을게요 그대라고 믿을게요 그대라고 믿을게요 그댈 감소비 나 조금만 더 그대 품에 사랑해요 그대 말로 사랑해요 그대 말로 나 언제까지나 이렇게 그대뿐이죠 두근거리는 맘도 나 이렇게 So I love you 사랑한다고 늘 고맙다고 너무 So I pray for you Oh So I So I promise you Oh So I 약속해요 모든 것이 그대라고 믿을게요 그대라고 믿을게요 그대라고 믿을게요 그대라고 믿을게요 그대라고 믿을게요 Oh So I So I promise you Oh So I 사랑해요 그대 말로 나 언제까지나 이렇게 So I pray for you Oh So I So I promise you Oh So I 약속해요 모든 것이 그대라고 믿을게요 그대라고 믿을게요 그대 hass 그대라고 믿을게요 적은 왕 나 조긋iatta 그대 품에 오 사랑해요 응 옥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슈퍼주니어 남미투어 슈퍼쇼5 남미투어 첫번째 나라 브라질에서의 화려했던 피날레에 이어서 이번엔 축구의 나라 펭구의 나라 아르헨티나에 도착했습니다 최근 케이팝 열풍이 뜨거워진 아르헨티나 이곳에서도 저희 슈퍼주니어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공연전 아르헨티나 관광에 나선 멤버들 과연 이곳에선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슈퍼주니어 남미투어 슈퍼쇼5 인 남미 세번째 시간 다음주에 확인하세요